일로 좀 나와봐 학동아 학동아 앉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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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동아 앉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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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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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자 소리 들었어? 어? 과자 소리를 듣고 있느냐? 야 너 아까 앉으라고 그럴때는 앉지도 않고 바로 앉어? 앉어 과자지? 과자다 손 야 학동아 너 아까 어떻게 했냐? 너 아까 어떻게 했어? 어? 아까는 내 말도 안듣고 그렇게 갔는데 지금 앉아가지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손 앉아 앉아 자 먼저 일단 손 손 자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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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자 앉아 손 손 손 손 빨리 달라고 알았어 자 맛있어? 손 응 자 손 손 손 손 응 손 목이 말로? 아 똥아 목말로? 똥아 물 먹어 손 자 손 손 너 배부르구나 너 배부르구나 이제 너가 배불러 손 손 손 너가 배불러 손 손 손 손 손 손 야 마지막이야 마지막 이제 간다 안녕 잘 먹었지? 자 끈 끈 안돼 학동이 문 닫을 거야 안녕 안녕 문 닫는다 짠 학동이가 갇혔다